맛있게 행여라 맛있게 행여라 맛있게 행여라 아직 방송 바꿔주래? 오늘은 제가 의료로서 알바와 함께 홍바구장으로서 총리를 하기 위해서 기부하자 2시 자! 아아...오늘은 또 어..의일이 up서 어...유국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아때아 자자자자자자 오늘은 일석이조 유구 홍보대사로서 농촌 살리기도 하고 유구 식당 홍보 부자로서 매출 빵 대낮 터뜨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소외되고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허리 허리 해당 처음 입으세요? 저는 여기를 관리자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저희 여기 이제 육담화 본사 대표님이시죠 아 일로와줘 일로와줘 아우 편이야 아우 편이야 아우 편이야 아우 편이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? 일단 홀에서 업무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 예 예 홀에서 업무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 예 예 앞치마를 먼저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 예 일단 오시면 어서오세요 육당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육당합니다 메뉴판에다가 물을 같이 드리면 됩니다 앉는 테이블로 주문을 끌고 가신 다음에 한 번씩 놔드립니다 불판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게 크리스탈 수정불판이라고 합니다 아 뭐? 장점이 천연 류구 전문점이라 보니까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이 아주 강조된 부분이어서 크리스탈 크리스탈 수정불판입니다 크리스탈 불판이라고니 크리스탈 수정불판입니다 지금 피tt게이콘 워 더 좋으세요 어? 이게 númu야? 날치距離 크리스탈 출시 어? 이게 누구야? 아주 귀한 손님으로서 뭘 한거에요 형? 석촌 강림하셨다! 아버지는 오늘은 손님이시니까 손님은 컷! 나는 어른이니까! 그럼 제가 좀 진상짓을 부려주겠네 기다려주세요 주문받아요 불편해서 못먹겠네 주문받아요 뭐 알부아이브하시는거에요? 맞아 곧등심 괜찮아 곧등심 곧등심? 그럼 그걸로 주세요 곧등심하고 곧등심하고 앞에 차돌 먼저 먹으라고 곧등심 먹으라고 된장치기하고 된장하나 육개장도 있어요? 그럼 육개장 괜찮아요 육개장 저 그렇게 많이 못먹어 아니야 먹어봐 못먹어 어른이 못먹어 어른이 자 직접 구워주시게요? 네네 소화 안될 것 같아 소화 안될 것 같아 소화 안될 것 같아 원래 이 차도 넣으면 안하시죠? 네 한 번도 살짝 그냥 익으면 드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거 이거 드시고 손님 드셔라 손님 손님은 컷! 어른이니까 소화 안될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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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을 제대로 못받고 시작하시는 분이요 우리 성찬님한테는 뭐 넣어서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누구를 빼 괜찮아요 알바님 아니요 잘못 입고 앉으세요 그리고 알바는 이 정도는 생겨야지 어머 이 집? 이 정도는 돼야지 맘에 들었어 네 이거 이거 사랑해 혼내세요 가르쳐 주시고 혼내셔야지 이런 자세로는 알바생이 뭐 이래? 근데 가끔 재미있고 적극적인 알바생이 매출을 다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레스토랑하고는 안 맞아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이러면 손님이 다 깜짝깜짝 놀라니까 우리 가게에서 알바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좀 이렇게 물어주신다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은 아니고 아까 그 직원분 아까 그 직원분은 우리 레스토랑에선 잘 어울려요 어 그래 불 불 불 이거는 제가 홍삭찬이 오셔서 특별히 오늘 제가 불쇼을 좀 아 불쇼 불쇼 대박 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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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쇼도 잘 해주시네 오오오오오 Jahre 오 되게 부드럽네 유분도 맛있네 저 직원분은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큰일 났어 이제 비켰어 딱 점심 갔어 지금 집이 어디예요? 아니 가게랑 가까워야 출퇴근이 용이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호도 몰지 않네 우리 이지훈이잖아요 몰지 너무 맛있어요 직사 안 했죠? 너무 맛있어 애정표현이 너무 지금 알바 손님은 가 나는 을이니까 안녕하십시오 갈게요 선생님은 을 조심해 가 아니 저기 가 을이 을이 한 번은 그냥 아주 가고 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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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리 랄바세 와 을이 이리 러 상품으로 지 και 안 마끼죠 무지고 충신 1권 끝까지라는 얘기를만 남부로 무식한 것을 구구냐고 으 celestial 이걸 사용하는 아룬 그않잖아 입 거 아파 캣캣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